좋은 아침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그림은 다시 한번 보고 가야죠 아이고 어제 타이거 동굴 사원에 갔더니 갔다 왔더니 아이고 온몸이 그냥 쑤십니다 쑤셔 평소에 운동을 잘 해야되요 갑자기 운동을 했더니 아이고 온몸이 쑤십니다 아 지금 이제 저기 해가 뜨고 있네요 아이고 멋있어 해가 뜨고 있어 자 여긴 여전히 절벽 뷰 바다 뷰 멋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아 오늘은 크랍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에 내일 이제 에 싱가폴로 가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아 그 홍선 투어 예약을 했습니다 홍선 투어 그래서 그 픽업 차가 오전 8시까지 여기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시 50분이니까 빨리 씻고 조식을 먹고 아침을 먹고 아 픽업 차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홍선 투어에서는 아 일정이 그 사이 싱잉 삼들 이렇게 내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 스노클링도 할 예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몸이 찌푸드 해 가지고 스노클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하하 아무튼 오늘 일정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나중에 홍선에서 뵙겠습니다 저 투퍼센스 프롬 마 슈가 마리나 우리가 내려왔는데 기다리고 있었네 우리가 조금 늦었나 늦은 건 아니냐 8시 까지니까 지금 7시 58분이거든요 제 배랑이 좋네 포스가 전문 전문 가이드 포스 인데 멋있어 저게 이제 우리가 타고 가야 할 픽업 트레이 인가봐요 여기 이제 이 팔찌를 주네 팔찌를 껴 가지고 안 헷갈리게 뭐 그럴려는가봐 어휴 또 많이 끼고 와 이 파란색은 홍섬으로 가는거고 여기 검은색은 검은색 팔찌는 햇빛섬으로 가는거래요 이게 다이렇게 두 분은 맥 오케이 Can you see? Can you see? Can you see it? I'm tired I'm tired I'm tired Very cute So cute How old?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Three years That's three years Three years Oh okay Very cute Very handsome Very handsome Very handsome 자 이제 여기서 다 나눠지네요 여기서 다 나눠져 치카일랜드 갈 사람 가고 다른 데로 갈 사람 가고 홍어일랜드 갈 사람 가고 자 지금 이제 이름 레지스터는 다 했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우랑 비치인데 아우랑 비치에서 보는 풍경이 이렇습니다 이쪽에 섬들도 보이고 멋지네요 멋져 지금 9시 26분입니다 9시 26분 우리가 출발했는데 뭘 뭘 안 가져왔는가 봐 뭘 안 가져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 뭘 가지고 오고 있었다는 데가 우린 기다리고 있고 가자 한가운데 여기에 이미 일었습니다 아우 속도가 뚫린다 속도가 뚫려잉 속도가 뚫려잉 아우 여긴 저 비싸 라딩 아이랜드 라딩 아일랜드. You can swimming another side in the yellow road, not only in the yellow road. When you swimming, please do not stay on the rock. And be careful, sea urchin. Sea urchin and jellyfish. Oh, jellyfish. Yeah. Be careful, jellyfish. Jellyfish. When jellyfish touch you, like it. 여기는 라울라딩 첫 번째 섬이에요. 통선 투어 중에 첫 번째 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절벽 섬에다가. 이렇게 나오네. 예뻐요. 노란색 로프 안에서 수영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성게하고 해파리가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내가 해파리한테 많이 물려가지고 지금 온몸이 다 두들 두들 많이 나고 있거든. 그래서 수영을 안 하고 그냥 투어만 하겠습니다. 저기 봐. 해파리 있잖아. 저기 봐. 해파리 보여? 해파리. 해파리다 해파리. 어우. 이제 해파리가 겁나. 해파리가 엄청 많아. 저기 봐. 해파리 저기도.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해파리 여기도 있지.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겁나서 안 돼. 안 돼. 에파리 어떻게 생각해. 여기가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입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사람들이 여기 가족끼리 오면 좋을 것 같아 가족끼리 오면 좋을 것 같아 자, 끝나고 자, 잘 갑니다 자, 잘 가봅시다 두 번째 아일랜드까지는 어디 걸린다고 그럽니까? 잘 가봅시다 자, 여기는 두 번째 두 번째 아일랜드입니다 두 번째 아일랜드 두 번째 아일랜드는 분위기가 첫 번째 아일랜드하고 다 틀리네 어우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팍 비아 아일랜드네 팍 비아 아일랜드 팍 비아 아일랜드 팍 비아 아일랜드 여기는 아까 첫 번째 아일랜드랑은 분위기가 많이 틀리네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썬탠하면서 스노클링하고 이러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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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이렇게 수영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겁니다 부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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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부펫 메뉴 오! 크backs 너무 많다 Lotus amo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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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카 고기 실패 스킨를 스킨를 더 많이 시끄 Kings собственно 지금 두번째 섬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돛대기 시장이야 oh my god 이쪽에 전부 다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쪽에도 사람들 봐 줄 수 있는 거 봐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야 아 이거 사람들 너무 많아 싫어 싫어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첫번째 스노클링 사람 없는 스노클링 그쪽을 한 거요 지금 생각해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야 나중에 뭐 4아일랜드, 7아일랜드, 섬 4개 투어, 섬 7개 투어 잘 생각하고 하십시오 자 여기가 이제 세번째 아일랜드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뭐 수고플링 못하자고 그랬어 그냥 사진만 찍는다고 그랬어 아이쿠 여기가 좀 더 풀면 재밌는 사람 아이쿠 너무 아름다운 커플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이제 홍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홍아일랜드에요 홍아일랜드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크게 뭐 많이 알려주다보니까 크게 많이 해놨네 배가 이 안에 되어있는게 아니라 밖에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다 가지고 가지고 내렸어 가지고 아휴 홍아일랜드가 멋있다 그러더니 예쁘긴 예쁘네 물도 깨끗하고 그니까 아까 거기서는 스노트필링을 아는게 나았었어 여기가 단보케 코레니 내셔널파크입니다 여기가 홍아일랜드 홍라군 라군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쪽으로 쭉 쭉 쭉 쭉 걸어가면 뷰포인트가 나온대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30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거기 올라갔다가 저기 올라가서 그 전경을 좀 보고 그 다음 내려와서 스노클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에 홍아일랜드가 최고무 예쁘다고 그러는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홍아일랜드 뷰포인트 360도 홍아일랜드 뷰포인트 360도 뷰포인트 홍아일랜드 뷰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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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했지? No pain, no gain 이라고 왜 올라온 줄 알아? 자 이거 보러 왔어 자 한번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야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이제 내려가 봅시다 잘 봤다 잘 봤어 잘 봤어 다시 또 나왔네 그림은 좋네 홍 아일랜드랑 그 아일랜드랑 그 아일랜드가 똑같다 아니 홍 아일랜드가 엄청 아름답다고 추천을 해가지고 몇 명을 추천을 해서 왔는데 그게 그게 그건데 다 근데 사람도 너무 많고 별로 할 것도 없고 그 뭐지 스노우클링 핀도 안 준 데다가 스노우클링도 완전히 노후된 거를 좋아가지고 물이 다 들어가고 참 오는 부분이 안 좋습니다 자 이제 스노우클링 다 마치고 이제 배타로 갑니다 마지막 봉섬입니다 마지막 봉섬 봉섬 잠น 내가 fam 여름 벚꽃 저 여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